두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비전문적으로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측면 선거, 스포츠 뉴스 진행자의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두 분 요즘 운동하십니까? 네, 저는 취미로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나요? 아니면 실내에서? 실내에서예요. 야외 자연 바위를 타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자주 가기는 힘들고 실내 암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사실 같이 어울리면서 호흡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운동은 아니어서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은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축구나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단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습니다. 그렇네요. 운동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답답하다고 너무. 네, 축구를 못하니까요. 스포츠 혹시 취미 하세요? 좋아하는 합니다만. 네. 요즘은 그냥 봅니다.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운동을 당연히 못하리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뒤쪽으로 너무 똑똑해 보이니까 운동은 못할 것이다. 머리를 너무 잘 쓰면 몸을 잘 못 쓰거든요. 저는 뭐 운동도 잘합니다. 나중에 한번 클라이밍 같이 가보실래요? 힘으로 하는 건 못합니다. 축구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축구는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K리그 이야기 해볼까요? 축구 이야기 나온 김에? 네. 프로축구 강팀 전북현대가 사상 첫 5연패 그리고 통산 9회 우승이라는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썼습니다. 2017년 최강희 감독부터 모리아스 감독을 거쳐서 올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까지 5년 연속입니다. 우승의 주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올 시즌 어드바이저로 영입한 한국 축구 레전드 박지성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백승호 선수 영입을 박지성 위원이 직접 했고 또 영국에 있으면서 한 번씩 전북을 오가면서 선수단 체크 그리고 코칭 스태프와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 어드바이저 김상식 감독이 이끈 우승을 두고 지성과 상식이 통했다라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연속에 13년 중 9분 우승 전북현대 우승 비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입니다. 투자.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포츠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전북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류첸코, 백승호, 송민규, 조은 선수 영입했고요. 또 특히 대한민국 간판수비수 김민재도 영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팀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성 위원을 어드바이저로 좀 데려온 점. 백승호 영입과정에서 직접 또 박지성 위원이 활약을 펼쳤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북의 우승 이유로 꼽겠습니다. 과거에 1화 천마 구단이 박종환 감독 시절에 3연패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3연패 정말 대단하다. 다시는 안 나올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5연패니까 전북은. 전례가 없는 기록입니다. 이게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 코치 감독으로 다 우승을 경험한 사람이 역대 세 번째래요. 조강래 대표이사가 있었고 그리고 최용수 강원FC 감독 그리고 김상식 감독 이렇게 세 명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우승은 울산. 3년 연속 준우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데 울산도 잘했어요. 경기 내용을 보면 상당했고 그리고 전북 현대와의 승점 차이도 2점 차이뿐입니다. 승수가 하나 차이 나고요. 결국 한 경기 비긴 거를 이겼다면 승무패는 똑같은데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전북 현대가 71득점을 했고 울산이 64득점. 공격력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조현우 선수, 이동준, 이동경, 원두재, 홍철, 서령우, 김태환 선수 7명이 각급 대표팀을 자주 오갔어요. 그러면서 좋은 선수들이 좀 차출이 되면서 전력이 이탈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울산에게는 희망이 있죠. 상대 전적, 전북 현대와 울산의 상대 전적에서는 울산이 앞섰습니다. 2승, 2무, 1패. 그리고 젊은 피들이 대거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는 좋은 활력소가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의 마스코트가 호랑이입니다. 내년이 범띠예요. 잘 맞죠?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아니 이게 저 축구팬으로서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준우승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구단이 투자를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울산이 아니었으면 전북의 완전한 독주체제로 갔을 건데 울산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좀 긴장감과 긴박함이 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 준우승으로 인해서 또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제발 투자가 줄지 않길 축구팬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전북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만 가면 못한다. 왜 그럴까요? 울산 때문입니다. 울산. 네? 울산 때문에.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하잖아요. 지친 거죠. 아니 너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승을 조금 확정 짓거나 승점을 벌린 상태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는 것과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승점을 벌여야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펼쳐진다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승 경쟁을 하다 보니까 팀 내 수혈도 많고 치열한 경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만 나가면 좀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저도 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작가님께서 웃으셔가지고 그런데 주축 멤버가 조금 노세한 건 사실이에요. 백승호 선수라든지 송민규 선수를 영입했지만 주축 멤버들이 좀 노세를 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좀 전략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K리그의 선택과 집중을 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A컵에서는 8강, 16강을 했지만 어쨌든 그 연패를 이어가는 데는 전략을 잘 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처음에 이동형의 촉부터 시작하는데 이동형의 촉 할 때 유튜브 동접자 수가 7000명에서 10,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3692명이 보고 계십니다. 반으로? 반도 안 되는데 이거 3분의 1만 남으셨네요. 왜 이렇게 반으로 떨어지냐. 방금 두 분의 그런 분석 때문에 이렇게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다 촉으로 하는 건데요. 촉으로 하는 건데 왜 저희는 7000명이 안 될까요? 촉은 잘 나오는데. 이거 좀 의문이네요. 알겠습니다. 울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포함해서 상대 전적이 있는데 울산이 이번에도 전북에 앞서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K리그 소식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팀 이후 유럽 리그를 옮겨다니던 이승호 선수가 K리그로 턴했습니다. 지난 3일 수원 FC가 이승호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승호 선수 유럽의 정말 다양한 리그에서 출전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결국 국내로 유턴을 했습니다. 이승호 선수가 K리그에서 과연 통할 것이냐. 이게 사실 예전부터 축구팬들에게는 굉장한 떡밥이었거든요. 괜히 막 엄청 싸우고 이걸로. 지금 제가 좀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K리그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승호 선수가 성인 무대로 와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소속팀에서. 엘라스 베로나 이탈리아에 있었고 벨기에 신드 트라위던 있었고 수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포르티 모넨스 포르투갈에서 있었는데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승호 선수가 짧은 출전 시간이라도 그걸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최영진 아나운서가 말씀을 했듯이 K리그 무대에서 성공 가능성이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승호 선수 덕분에 수원FC도 관중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이고 팬들도 늘어날 것이고 K리그도 흥행을 하겠지만 글쎄요. 몸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 있는지 공식 경기가 지난 5월 7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원FC로 온다니까 많은 분들이 수원 삼성하고 착각하는데 다릅니다. 다른 팀입니다. 종목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축구 계속합니다. 그래요. 그렇고 바르셀로나 유선팀 입당할 때만 해도 굉장히 거물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메쉬라는 별명도 실제로 있었고 참 기대를 많이 했죠. 사실. 피지컬의 한계. 더 이상 잘하지 못했다는 거. 요즘엔 김기억 아나운서 말대로 폼이 많이 떨어졌다. 경기를 또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 전문가들도 쉽사리 판단 못하는 K리그에서 성공 여부.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뭐 전문가도 못하는 거를 저희가 비전문가가.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승우 선수의 장기 하면 사실 돌파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유럽도 수비수들이 좋지만 한국도 굉장히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들이 질기고 굉장히 체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돌파를 하려면 진짜 부단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은 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비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상이기 때문에 잘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반대로 가니까요. 저는 잘 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결론을 내시는군요.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최근 할리우드 배우 톰 홀랜드를 만났네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한 겁니까? 네. 스파이더맨 영화의 주연으로 활약하고 있는 톰 홀랜드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이 토트넘 팬이고 특히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뒤에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는데 지난 3일에 브랜드포트전에서 득점 후에 한 번 세리머니를 했고 그리고 6일에 노리치시티전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스파이더맨 세리머니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최근 감독이 교체되고 괜찮아요. 성적이. 네.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와 코치진 등 총 8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업데이트된 보도에 의하면 이 선수 6명 중에 손흥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열흘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고요. 지금 토트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 두 경기 연속 골 터뜨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승세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시도 7천 명을 넘어왔는데 좀 안타까운 전실입니다. 지금 생방 중이니까 오후 7시 21분 현재까지도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당연히 5천 명이 넘어간다. 다음 주에는 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고위 충돌 오게 휩싸인 심석희 선수. 고위 충돌이 맞나 안 맞나 결과가 오늘 나오네요. 결과가 조사단이 1차 회의를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해서 2차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징계 여부는 이달 안으로 나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2차 조사단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푸싱으로 넘어진 것은 의심이 가나 자기 보호 차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른쪽 발로 심석희 선수가 최민정 선수의 발을 밀면서 팔로 스냅을 치는 동작이 있는데 알고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도 고위였느냐 나한테 오니까 친 거냐 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위성은 다분하지만 승부 조작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동의하세요? 저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그 대본에 없는 질문만 던지면 굉장히 버겁거리네요. 단수 한번 쉬고 아니 근데 그 치는 동작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 조사단에서 확인을 한 거잖아요. 여기 변호사도 있고 선수 출신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꾸려진 건데 의심이 가고 그 행동을 한 걸 알겠는데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 동의를 감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거기 맡겨야죠. 저는 반대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던 부분. 저 우승 못하게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던 부분. 그리고 야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모든 정황상 고의로 이렇게 충돌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심증이. 그래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스포츠 팬들이 이 결정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의 좀 잘못된 부분이 바로 폭언과 욕설인데 그 부분은 사실로 좀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스포츠 팬들의 비난 여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달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너비님께서 기여기 형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몰라요님께서 이동형이 채찍을 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발전이 없는 아나운서들. 정말 뼈를 때리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사실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컨셉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늘보다는 발전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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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